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이클속 야, 약간 완전 약하네 이때 뭐 캠프 때인가? 아니요 여기. 기아. 아 기아구나. 그럼 언제야? 오늘이네? 응. 박성규 여기 있는데. 뭐 사진 찍으셔도 안 돼요? 이거는 좀 아니다. 재현이 여보세요? 네? 헬메 쓰고 있었는데 헬메 써야 돼요 그럼?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. 헬메 쓸래요? 여기 여기 요쪽. 찍어 주세요. 사진을 하나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30분에 찍은다면서요? 어 30분. 저 사진 누가 찍는 줄 알죠? 네? 제가 찍은 거예요 그때. 제 아이디어로. 아 이거 찍지 말고 이거 찍지 말고. 아 그래요? 저희 그 찍은 거 있잖아요. 제가 광주에서 제 아이디어를 찍은 거예요. 근데 그게 팬들한테 화제가 너무 돼가지고. 기념으로 하나 찍자 이래요. 저희는 자기하고 싶으면 돼요. 우리 가야죠. 아 이런거 같은데. 아 이런거. 아 이거 나오네. 대박이야. 마지막이야. 그거 어디 나오냐 저쪽으로. 찍자 이게 다가. 이렇게. 찍자 바 앞에 안고. 탱크당 사진으로 가라. 따로가 패로가. 바로 하나 징박. 평소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평소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사진 찍겠습니다. 네. 고프입니다. 이게 포즈예요. 고프 나가야 됩니다. 저기 한 분 안 계시는데? 저 뒤에. 저 뒤에. 한 번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아니, 파이팅! 아, 못 풀러 가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